살인자가 만든 음식을 과연 손님들이 먹고 싶어 할까요? 열심히 해봐요. 잘 될진 모르겠지만. 누구처럼 레시피 훔쳐서 만드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. 뭐라고요? 프리미엄 국수 신메뉴 개발한다면서요? 열심히 해봐요. 홍 팀장님 실력으로 잘될진 모르겠지만. 어떻게 됐어? 성공했어. 그럼 빨리 가서 검사 맡겨. 혹시 모르니까 달님이 이름으로 검사하지 마. 윤도폐가 나중이라도 알게 되면 안 되잖아. 문주. 서문주 걔 이름으로 해. 알았어. 이번엔 다른 업체에 맡겨야겠네. 나 갈게. 그래. 신메뉴 때문에 온 거예요? 들어가봐요. 나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. 오달림표 해물뼈찜 완성입니다. 야 비주얼 좋고. 자 이제 드세요. 어때요? 대박. 매콤하고 개운한 게 정말 맛있어요. 야 말이 필요 없네요. 말이 필요 없어. 해물과 고기가 잘 어울려져서 맛에 풍미가 있어요. 비린내도 안 나고 잡내도 안 나는데 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? 엄나무와 오가피예요. 엄나무와 오가피가 돼지 기름을 분해시켜서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. 역시 달림이 잘 다수 배웠는데요. 오달림표 해물뼈찜 어디 내라도 선색이 없겠어요. 정말 수고했어요. 아이고 미정 씨 그만 좀 드세요. 말리지 마세요. 너무 맛있어. 정말 손이 가는 것 같아. 달림이 저게 윤 대표 딸이면 안 되는데.